런쥔이는 일단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혼자 다 해요 아 부끄럽네 메타 호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의 런쥔이의 목소리를 노래할 때 그 목소리를 제가 상당히 엄청 좋아해요 어 근데 진짜 재민이가 제일 많이 제가 노래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자신감도 되게 많이 주고 피드백도 좋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의 목소리 런쥔이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을 맡거든요 제가 런쥔이의 목소리를 상당히 좋아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이 오늘 내 곡이 벌자리랑 내 모든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사랑스러웠죠 런쥔이가 인정하는 되게 좋은 목소리잖아요 재민이가 내 목소리를 너무 좋아 그래 약간 커버 콘텐츠란 것도 좀 내주세요 아 그렇게요 꼭 해주세요 이미 뭐라고? 이미 들어봤어요 이미 약속 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